우리 택배 도서관 아무리 들어갈 수 있어? 9시부터 6시까지는 개방되어 있을걸요? 여기 메모해놨어 히의차 있는거야 여보세요 너 닦을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다음 장소까지 뭐라고요? 아니 잠깐만 여기 차 막힌다니까 뭐라고요 뭐? 아니 다음 장소까지 5분 준대 아니 여기 지금 차가 막힌다니까 날씨도 좋은데 아니 왜 뜨고 먹게 히의씨 왜 있냐고 기역련 등은 ㄹ 그거 같아 히의 그 점이 정식점이 아닌거 아니야? 책찾은 그게 어 그게 되어있는게 있어 그 점이 도서관가 책찾는 그거야 시리얼 남바야 그래 맞아요 좀 쉬어 그럼 저 시리얼 남바라고 그래? 맞아 거기 도서관이라고 꼭 책찾을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그냥 거기에 가서 물어보자니까 8인 2점 15일 이걸 다 더하면은 왜 그걸 더해 별걸 다 생각해보는거지 이것저것 생각해보는거지 이것저것 생각해보는거지 정식점이 시리얼 남바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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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도 돼? 들어가도 돼? 여기 개방돼 있잖아 개방돼 있잖아 개방돼 있잖아 개방돼 있어 들어가 수고하십니다 폭장 있어요 폭장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도서관이 어딘가요? 예 경상도 분이시다 어? 가시다 하동민이다 하동민 고맙게 돼가지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 안에 폭탄이 있는 상태라 아 뭐야 그걸 또 친절하게 세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저희가 5분 안에 가야되는 상황이에요 빨리 가 고맙습니다 와 국회 처음 들어와봐 국회 처음 들어와봐 국회 처음 들어와봐 와 저기 국회 이정삼아 이정삼이요? 저 밑에 태권도 있는거 알지 저 밑에 전시야 전시 상황이거나 유산필팅에 얘기하면 안들려 안되지 유산필팅에 있거든 유산필팅에 있거든 청와대 우리 치지마 국회의사장에 있다니까 국회의사장에 유산필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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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필팅